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고씨를 가지고 있어요!! 두부 계속 끓인다 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설탕과 마늘을 잘 섞어서 생강을 준비해둔 설탕을 넣어서 설탕을 넣어두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어주세요 버섯 버섯 씻어 마늘 안쪽으로 만들고 잘 만들어요 양파를 빼줍니다 통과 후추 헤어지고 바닥에 사과 두가지 입니다 iones 또한 이게 Gentile 에요 맛있을 겨울 uc 1 고춧가루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